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불자들의 신심을 고향시키는 그런 불교 전문 채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주위에 구독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무도조도 무문철문입니다. 길이 없어 길을 만들고 문이 없어 문을 뚫었다. 이건 현재 간포도량 무일수는 무문간으로 올라가는 길이 현재 잘 닦여지고 있습니다. 곧 아마 길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길을 보면서 제가 환희심이 나서 만든 글입니다. 길이 없었지만 길을 만들었고 문이 없지만 문을 뚫는 곳, 그것이 바로 무일수는 무문간이다 이 말입니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을 자면 가위에 자주 눌리는데 왜 그런지요?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가위 눌림에 대한 질문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가위 눌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우울증, 공포심,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허약, 질병 등의 육체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신이 건강치 못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전혀 다른 경우는 공간에 삿댄 기운 그리고 수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심신 미학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가위 눌림을 해결하는 방법은 심신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고 기도, 참선 등 명상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절을 108배씩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앉아서 단 5분이라도 관세음보살님 미소를 생각하면서 관음정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금강경을 조용히 틀어놓고 그 상태로 잠이 들면 좋습니다. 평소에 그 방에 자주 유튜브 불거래학 금강경 독송을 틀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자거나 방을 옮겨서 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마하바냐바라미를 경면주사로 써서 베개 속에 넣어두는 것도 한 방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하시고 금강경, 항마진원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정근 많이 하시면 없어집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불교식 꿀잠 자는 법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제 아들이 34세인데 여자친구랑 반쯤 헤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제는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합니다. 기도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아들만의 남모를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선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드님에게 관음정근이나 관세음보살보문품 사경 좀 시키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불교대학 서점이나 출판사에 전화하시면 한글 또는 한문 어느 것이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본인인 기도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아이 이름 붙인 촉효고 기도해도 되는지요? 저는 절에 가면 노천법당 야외에 촉효는 곳에서 자주 초공양 올립니다. 그와 같이 집에서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잡신 붙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가요? 집에서 촉효고 기도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는데 늘 화제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가족들로부터 그러한 모습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잡신이 붙거나 그런 일은 일절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가정에서의 예불, 가정기도 명상법, 이걸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빙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금강경을 서무 번 독송하고 사경하는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법사님이 불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백회가 열려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라는데 맞는 말인지요? 이 부분은 저 유튜브 불교대학 우리 담당 요원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것처럼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백회를 말씀하셨는데 백회의 혈은 백개의 기온이 모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머리 정수리의 숨구멍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론에서는 이 숨구멍은 누구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다는 것은 곧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교, 도가나, 기수련하는 분들은 일반 이론과는 달리 이 백회가 평소에 닫혀있다고 보고 이를 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법사님 말대로 금강경을 많이 해서 백회혈이 열려서 천지 기운과 교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기어의 흐름보다는 경전, 독송 등 수행을 통해서 자기부처, 자성부를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빙의가 아주 심하면 구병시식을 통해서 그 중음신을 떼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강경 독송할 때는 회수도 중요하지만 한편 한편 할 때 정말 집중력 있게 하셔야 합니다. 경전의 힘을 믿고 다부지게 하면 스스로도 떼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귀신이야기 구병시식. 이걸 검색창에서 찾아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신이야기 구병시식. 이렇게 제목을 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제사 지낼 때 납골당에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예, 여건이 허락되면 납골당에서 지내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사진 밑에 아버지 사진을 놓고 깨끗한 물 한 잔 떠놓고 기도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 물은 차, 커피 드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집안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떠한 불경을 들어야 하나요? 예, 금강경 많이 하시고 불술 소재 길상다라니 많이 하십시오. 또 아는 스님에게 바라밀이라는 글자를 경면주사로 부탁해서 현관위에 붙이길 바랍니다. 예,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외할머니가 결국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예, 어머니를 위해 어떤 기도가 좋은가까지 물으신 따님의 글입니다. 외할머니는 정법도량, 조원절에 평생이 뵙고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지장제일 때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안 좋게 돌아가신 조상이 있으면 그 나쁜 영향을 후손들이 받기 쉽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주 현실적인 친밀함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따님의 입장에서 계속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관음정근을 많이 외우고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원결 진언을 하루 33번씩 꼭 독송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이걸 찾아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우학스님까지 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들은 기독교의 창교론에 반하여 어떤 다른 주장을 하는지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독교인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비롯 마음물은 요호와 신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되어져서 생긴다는 연기론을 말합니다. 예, 연기란 인연생계의 출입말인데 인연년자에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요호와 신이 잘못을 받아주었을 때 용서되는 회개를 주장하는 데 비해 불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물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그 마음에 그리김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양심, 자기 부처, 자성부를 상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조물주적인 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제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질문하신 우리 기독교에는 꼭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부감 갖지 말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불교식 고해성사 둘째, 창조신, 심판신, 주관신은 없다 세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무엇인가 네 번째, 불자가 알아야 할 뻔한 이야기 다섯 번째, 불교는 기독교의 원류이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처음으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금강경을 사경하여 부처님 전에 올려서 예를 갖추고 파일에 넣어서 자동차에 모셨습니다. 잘했는지요? 네, 아마 자동차 서랍에 넣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차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른 시청자들께서도 경전을 정성껏 잘 사경해서 차 서랍에 넣는 것도 무사고 운전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한 번째 글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 봉안불사에 가족 모두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포교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처님의 원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봉안불사에도 동참하시고 관음정근, 금강경을 생활화하고 계신다니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서 구해 주신다. 이 내용을 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열두 번째 글은 간단합니다. 단문단답이 포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세 번째 글도 간단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가족 모두 불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네번째 글입니다. 어느 한 불자님이 사이비불교로 입문하였지만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해서 정법의 재미와 가치를 느끼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의 가장 정통을 지향하면서 신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의 체계적인 공부와 수행을 정성껏 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정법 중에 정법,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네, 단문단답은 이쪽 말씀드리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곳 무일선언 근법당 주불 5월 29일 2시 점안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 본문한 것을 전량책으로 현재 만들고 있는데 앞부분 8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 서점 또는 출판사로 연락 주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생부살 이곳에서